남에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타인의 마음을 얻는다고 자신의 가치가 증명되지 않는다. 나의 가치를 만들고 증명하는 것은 오직 나뿐임을 자각하자. 안녕하셨습니까? 책 읽는 자작나무입니다. 타인에게 얽매이지 않고 온전한 나로 사는 법이라는 부제를 달고 나온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장원초롬김, 편행곳은 스몰빅라이프입니다. 작가 웨인 다이얼을 먼저 소개해야겠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가장 뛰어난 자기개발 전문가로 평가받는 심리학자입니다. 수많은 강연과 TV, 라디오에 고정 출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다고 하는군요. 어린 시절 고아로 어렵게 자랐지만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꿈을 이룬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도 합니다. 서른 권의 저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강력한 삶의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챕터의 제목은 내용을 가장 함축적으로 대변하는 문장이 되기도 하죠. 오늘은 챕터의 제목을 반드시 읽어드리고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자, 1장.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자유롭게 된다. 2장.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뿐이다. 3장. 과거에 얽매어 현재를 놓치지 마라. 4장. 타인과의 비교가 모든 불행의 시작이다. 5장. 이해를 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라. 6장. 내가 나를 존중해야 타인도 나를 존중한다. 7장.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뿐이다. 8장. 현실을 직시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9장. 나다운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10장. 자유롭게 살기 위한 100가지 행동 리스트. 자,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느꼈던 두어개의 챕터를 낭독해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답게 살아가고 싶은 많은 그대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장.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뿐이다. 두려움 그 자체는 실제하지 않는다. 오직 두려운 생각과 이를 회피하려는 행동만 있을 뿐이다. 자기를 긍정하는 사람만이 강해질 수 있다.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조정할 수 있는 권력이나 힘을 갖춘다는 뜻이 아니다. 자기 가치를 실현하며 효과적으로 삶을 이끌어간다는 의미다. 누구든 타인의 뜻에 따라 움직일 이유가 없다. 우리는 각자가 고유한 가치를 지내고 있다. 이 기본적인 가치를 위협받을 때 다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바로 자기 가치를 실현하는 존재가 되거나 반대로 제안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자기 가치 실현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렸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가치를 규정할 수는 없다. 사람의 가치는 무언가를 성취해서 또 무언가를 달성했기에 규정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존재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이유는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치를 믿어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이는 타인의 희생양으로 살아가지 않는 출발점이다. 가치 있는 존재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스스로의 가치가 빛을 발한다. 강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 희생물이 되지 말라는 의미도 여기에 있다. 자기 가치 실현은 타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력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단지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그렇게 행동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실현된다. 때때로 우리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경우에 따라 비이성적인 강요를 받을 수 있고 한 발 물러서야 하는 상황이 마주칠 수도 있다. 더 큰 희생을 치르지 않기 위해 어느 선에서 타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불가피한 손실은 최소화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감정적인 동요에 휩싸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우리는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효과적인 대처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능을 쏟고 쓸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모두 사용하라는 뜻이다. 자기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효과적인 대처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두 개의 식음석이다. 두려움은 마음속의 허상일 뿐이다. 강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몹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마음을 무겁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당신이 사냥꾼이라고 가정하자. 오늘 사냥터로 나가 두려움이라는 사냥감을 한 바구니 가득 포획할 작정이다. 하지만 당신은 항상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두려움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실제하지 않는다. 두려움에 시달리며 좋지 않은 무언가를 상상하는 자신만이 있을 뿐이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 두려움에 떨면 그 두려움에 스스로 잡아먹히게 된다. 뭔가 안 좋은 일이 닥칠 거야 라고 확신하는 순간 스스로를 제물로 만든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수천 가지 변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움은 우리 내부에서 생겨난다. 두려움은 현실의 지지를 받지 않고 상상에 의해 지탱된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실패할 거야. 내가 바보처럼 보이겠지. 나는 매력이 없어. 나한테 비난이 쏟아지겠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내가 두려워서 그렇다는 걸 잘 알아. 하지만 이라고 생각하며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본다. 내적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생각은 개인적인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매 순간 당신은 두려움을 키우면서 스스로의 나약함, 운명의 잔인함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태를 지속해 봤자 예상되는 결과는 하나뿐이다. 나는 희생물이다 라는 낙인을 스스로 자기 이마에 찍는 것이다. 한 번은 만성공포증을 극복하려는 환자를 상담한 적이 있다. 캐나다에 사는 여성 도우나는 어린 시절 학교에서 집까지 10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걸어 다녔다고 했다. 요금을 어떻게 내는지 어디에서 내려야 하는지도 몰랐고 운전기사에게 물어볼 용기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린 시절 내내 두려움과 공포에 갇혀 살았다. 예를 들어 주어진 과제를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는 날이 다가오면 두려움의 휩싸인 나머지 알 수 없는 고열과 구토가 일어나기도 했다. 성인이 되어서도 공포증은 나아지지 않았다. 파티에 참석하면 방광이 터질 듯 해도 그녀는 화장실을 가지 못했다고 한다. 소변보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그녀의 인생을 지배했다. 그녀가 상담을 위해 나를 찾은 것은 두려움의 재물이 되는 삶에 지쳤기 때문이다. 몇 번의 상담을 거친 후 나는 그녀를 격려하며 만만한 위험부터 도전해보기를 권유했다. 그녀는 직접 체험해야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기 시작했다. 도나는 엄마에게 다음 주엔 방문하지 못한다는 사소하고 단순한 거절 전화를 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이 일은 도약의 발판이었다. 그녀는 가게 점원들을 상대하는 연습을 했고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웨이터를 응대하는 법도 배워갔다. 그리고는 마침내 나의 대학 강의에 참석해 학생들 앞에서 5분 동안 연설해보라는 제안도 받아들였다. 연설은 긴장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도나는 이 일을 훌륭하게 해냈다. 두려움에 도전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연습하여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녀는 학생들 앞에서 서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그녀의 소심함을 감지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도나는 자존감 트레이너가 되었고 뉴욕에서 가장 많은 청중을 몰고 다니는 강사가 되었다. 영국의 사전 편찬자이며 뛰어난 작가였던 사무엘 존스는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두려움은 고통스럽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애초에 극복될 수 없는 실체 없는 두려움은 고통스럽기만 하고 쓸모가 없다. 두려움에 근거가 없다면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빠르게 행복해지는 길이다.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의 말이지만 여전히 유효하다. 당신의 두려움에 근거가 없다면 그 두려움은 쓸모도 없다. 이를 제거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행동은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무기다. 도나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두려움을 약화시킬 수도 없고 무언가를 배울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행동은 두려움의 해소책이며 자기 비판적 행위에서 벗어나는 해독제이다. 희생자가 되는 사람들은 행동하기를 망설인다. 학습과 관련된 격언 중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귀로 들으면 잊어버린다. 눈으로 보면 기억한다. 행동을 하면 이해한다. 일부러 두려움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여 두려움 자체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어떠한 느낌인지 잘 모를 수도 있다. 심리상담사와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머리에서 땀이 날 때까지 생각을 곱씹고 친구들의 조언을 무수히 구한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직접 행동하기 전까지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가르친다고 해서 두려움이 생기지 않듯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법을 말로는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두려움은 당신만의 감각이다. 그러니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밖에 없다. 언젠가 해변에서 어떤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렇게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헤엄치는 법을 익히기 전에는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학습 논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에게는 걷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일어날 생각하지 마. 혹은 던지는 법을 익힌 후에 공을 잡아 같은 말로 들린다. 어떠한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우선 행동을 해야 한다. 행동 없이 무언가 익히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두려움 앞에 꼼짝 못하는 이유를 어린 시절 어른으로부터 배우지 못한 탓이라고 둘러댄다면 이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는 우리는 늘 같은 방식으로 희생될 뿐이다. 어린 시절 경험이 부모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한 결과라면 현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역시 배우고 행동하기밖에 없다.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우듯 시행착오는 필수이다. 혹시 시행착오로 인해 원하는 목표까지의 거리가 더 멀어지고 성공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가? 필수적으로 겪어야 할 경험을 거절하겠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알고는 있지만 하지는 않겠어. 스스로를 시험하지 않으면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절대 알 수 없다. 모든 시험이 항상 성공적이라면 시험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실패할 때마다 또다시 시험하는 것이다. 기꺼이 무언가를 시도한 그곳에 당신의 가치를 드러낼 보물이 숨어 있다. 경험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도구이다. 19세기 영국의 작가이며 연설가였던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이 사실을 간명하게 요약했다. 경험은 생각의 산물이며 생각은 행동의 산물이다. 책만으로는 사람에 대해 배울 수 없다. 먼저 생각하라. 생각했으면 행동하라. 그런 후에야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희생물로 만드는 소심한 마음과 대결하는 방법이다. 용기는 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된다. 두려움과 맞서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굳건한 의지 없이 두려움과 기꺼이 마주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용기란 비난의 한가운데로 달려들어가 스스로를 믿고 자기가 내린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며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뜻한다. 자신이 내린 결정을 신뢰하여 제도와 타인에 의해 조종당하는 삶을 끌어버리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어떠한 최악이 일어날까? 반복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내면의 용기를 단련할 수 있다.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은 발생하지 않는다. 어린아이는 어둠을 무서워하지만 정작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좋은 방향으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당신이 걱정해야 할 최악이다. 나의 오랜 친구인 빌은 배우였지만 브로드웨이 오디션에 참가하기를 몹시 두려워했다. 나는 그에게 오디션에서 떨어지면 어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지 생각해보라고 했다. 최악은 배역을 얻지 못하는 것이지 그러고 보니 이미 갖고 있는 배역을 뺏기는 것은 아니군. 그는 이렇게 말하며 자츰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하기 시작했다. 실패란 일반적으로 자신이 출발한 곳에서 상황이 종료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곳이 유토피아일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라는 가정은 두려움이 갖고 있는 부조리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빌은 이를 통해 공포심을 떨치고 오디션에 참가할 수 있었다. 그때는 배역을 얻지 못했지만 4개월 후 그는 여러 오디션에 지원했고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배역을 맡게 되었다.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선 행동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빌은 자신이 용감하다고 느끼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상당한 의지가 필요했을 것이다. 미국 작가 코라 히리스는 용기와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용감한 행위는 용감하지 않으면서도 용기와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나는 용기에 대한 그녀의 표현을 좋아한다. 정말 중요한 일은 용감하다고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선택이 적을수록 더 나약해진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기력해졌을 때 다른 말로 희생물이 되었을 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라.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첫 번째 대답은 아무것도 없다일 것이다. 조금 더 깊은 질문을 던지자. 왜 사람들은 자신만의 길을 스스로 가려 하지 않고 타인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쉽게 넘기는 걸까? 겉보기엔 위험을 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주도권을 넘기며 자신의 판단으로 궁지에 몰리는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당신은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사람을 비난할 수 있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자기 책임은 깔끔하게 모른 채 한다. 자신의 행동에 변화가 필요할 때에도 손쉽게 피할 수 있다. 그냥 누구 때문에 손해를 본 선량한 피해자로 남으면 그만일 뿐이다. 가해자들로부터 허울뿐인 사과를 받는 것이 유일한 위로다. 나약함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은 자기 앞에 놓인 위험을 피하는 것뿐이다. 이러한 태도가 어떤 신경과민성 행동을 유발하는지는 다른 저작, 행복한 이기주의자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단 하나다.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동과 정신을 단련하라. 그것만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나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다른 사람의 가치와 중요도를 자신보다 우위에 두지 말아야 한다. 타인의 권리를 자기보다 우위에 둘 때 우리는 스스로를 희생물로 전락시킨다. 삶의 지침 혹은 멘토로 삼기 위해 누군가를 존경해야 하는 행위는 지금까지 익숙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이 관습을 다파해야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대할 때 주저하지 않고 이름을 불러야 한다. 미국의 모든 성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다른 방식으로 호명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사람은 항상 성이 아닌 이름으로 불려야 한다. 내 이웃인 톰은 이 원칙이 왜 중요한지를 잘 아는 사람이다. 그는 사람을 직함으로 부를 때 자신이 불리한 위치에 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학교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할 사항이 있어 어린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찾아갔다. 학교는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무관심해 보였다. 톰은 학교 정책이 쉽게 바뀌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일부러 의식하지는 않겠지만 교장은 학부모와의 만남에서 톰을 수세적인 위치로 몰아나올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힘을 갖고 있었다. 그는 커다란 책상 뒤에 앉아있을 것이고 톰은 아주 작은 의자에 앉을 것이 분명했다. 비서가 톰을 교장실 안으로 안내했을 때 교장은 매우 바빠 사소한 문제에 관해 토론할 시간조차 없어 보였다. 중요한 것은 비서가 톰에게 교장을 미스터 클레이본이라고 소개했다는 점이다. 교장실 안으로 들어가기 전 톰은 비서에게 교장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왜요? 잘 모르겠는데요. 다들 미스터 클레이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니까요. 톰은 자리에 앉자마자 교장에게 물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교장은 한순간 아무 말이 없었다. 학부모와의 만남을 이렇게 시작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톰에게서 꽤나 당당한 인상을 받았다. 로보트라고 합니다. 저는 톰입니다. 로보트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음... 네, 로보트라고 부르세요. 톰은 중요한 선점을 취하면서 대화를 시작했다. 공식 명칭을 단호하게 거절하여 힘의 차이를 무력화한 것이다. 그는 동등한 자격으로 이야기를 나눌 권리를 획득한 동시에 교장이라는 지위에 비이성적으로 짓눌리지 않게 되었다. 톰은 교장과 이야기를 마치고 난 후 결과적으로 학교의 수업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의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며 상대보다 불리한 위치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감의 위력은 당신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는 사람들이 사용할 때 특히 강력해진다. 공무원은 우리에게서 간접적으로 대가를 지불받는 사람이지만 재무설계사, 건물주, 박사, 치과의사, 변호사 등 업무상 만나는 대부분은 우리가 직접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불편하다면 스스로에게 왜?냐고 질문하라. 설마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역량과 위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 당신이 대하는 누군가를 직함으로 불리길 원한다면 그렇게 불러줘라.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요구 때문이지 당신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직함을 부르는 순간 권한 또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그러니 반드시 자문하라. 내가 누구의 요구로 그렇게 말하는가? 자발적으로 했다면 당신은 타인의 우위를 인정한 것이다. 자신이 어리숙한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내 타인의 우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깐깐하게 보이는 사람보다 어리숙하게 보이는 사람을 입맛대로 요리하기 쉬운 법이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미숙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어떠한 표식이 숨어 있는지 잘 관찰해야 한다. 겸손이 언제나 미덕이 되진 않는다. 남들에게서 존중받고 싶다면 타인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나약하게 행동하면 어떤 누구에게서도 존중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스스로도 자괴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단호할수록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라고 믿었다면 이제 그 생각을 버려라. 말 안 듣는 자녀를 둔 부모일수록 자식을 두둔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보통 이렇게 말한다. 애가 거칠기는 해도 심정은 착해요. 나는 이런 부모들과 자주 상담한다. 가진 노력을 해도 아이에게 기초적인 예절을 가르칠 수 없어 결국에는 두 손을 들고 만다. 벌을 주거나 용돈을 주며 달래고 죄의식을 심어주는 등 온갖 교육방법을 동원해도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는다. 본격적인 상담에 들어가면 부모들은 그때서야 고충을 털어놓는다. 나는 그들이 자식을 두둔하는 태도에서 저 집 아이는 문제아이와 같은 남들의 안 좋은 시선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감지하곤 한다. 부모로서 단호하게 행동하라고 조언하면 반응이 항상 비슷하다. 맞아요. 그러고 싶지요. 하지만 아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세상에는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만 태어나지 않는다. 말썽꾸러기 아이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들 다들 노력한다. 하지만 쉽지 않다. 속수무책의 반항 앞에 그나마 남은 체면까지 잃을까 두려워 아이의 태도를 인정하고 만다. 신념을 지키는 일이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 태도를 어떻게 생각할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신하건대 사람들 대부분은 신념을 지키려는 당신의 태도를 지지할 것이다.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는 약자에게 특별한 유대감을 갖는다. 역설적이지만 다른 사람의 즉각적 지지를 받는 행동을 따르지 않는 것이 당신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인간이란 거부당하기보다 인정받기를 더 좋아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기대한 바대로 행동하고 통념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자신의 신념을 확고하게 밀어붙일 때 오히려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단, 그 신념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캐시는 이 교훈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다. 그녀는 한 세미나에 참석할 계획이었고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등록을 했다. 하지만 그녀가 모임에 도착했을 때 진행 요원은 예약이 초과되었다며 옆 건물에서 진행되는 다른 세미나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다. 평소 그녀다운 모습은 아니었지만 캐시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수개월 동안 상담으로 인해 그녀는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 캐시는 행사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만나 입장시켜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책임자는 아, 네네, 그런데... 와 같은 무호한 말을 반복하며 그녀를 설득하려고 했다. 캐시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고 마침내 입장을 허락받았다. 그리고 책임자는 자신의 참석 제한 인원을 임의적으로 어기면서 입장시켰다는 사실을 다른 직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세미나가 진행되고 캐시의 행동이 화제로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태도가 사람들에게 천박한 인상을 주지 않았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그녀의 행동을 높게 평가했다.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그녀의 모습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캐시는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회상했다. 상상해나 했겠어요? 사람들이요? 자기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면 저같은 사람 옆에 바싹 붙어있고 싶다고 말했다니까요? 겁 많고 소심한 저한테 말이에요. 용기와 신념을 유지하는 12가지 전략 두려움에 맞서 두려움에 맞서 자기 신념을 고수하면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다. 당신은 확신을 잃어버리면 자멸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았을 것이다. 용기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속성이 아니다. 용기는 도전과 마주할 때마다 새로이 준비하는 자질이다. 다음에 몇 가지 상황과 전략들을 나열했다. 살면서 누구나 겪기 마련인 희생물로 전락하는 전형적인 상황 속에서 용기와 신념을 갖고 맞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이다. 첫 번째, 허락을 구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허락을 얻은 후 행동하려고 하지 마라. 애원하거나 매달리지 말고 선언해라.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지 말고 나는 무엇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라. 반품해도 될까요? 라고 하지 말고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라. 한 시간 나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지 말고 나갔다 오겠습니다. 혹시 저한테 부탁할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라.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오직 노예와 죄수들 뿐이다. 책의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심리적으로 안정된 노예는 없다. 두 번째, 상대의 눈을 보라. 대화하는 상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라. 눈을 내려 깔거나 옆으로 바라보는 자세는 상대에게 자신감이 없다는 신호를 던져준다. 타인에게 먹잇감으로 요리되기에 이만큼 좋은 표식이 없다. 설사 두렵더라도 상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당신이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할 수 있다. 세 번째, 당당한 자세로 이야기하라. 당신이 취하는 자세와 몸짓을 보고 상대는 당신의 마음을 읽어낸다. 자신감과 내적 강인함을 드러내라. 서 있을 때에도 당당하게 서 있고 앉아 있을 때에도 가슴을 펴라. 손으로 얼굴을 가리지 마라. 불안하다거나 초조한 표정을 짓지 마라. 자기 생각에 확신을 가지면 얼굴 경련과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까지 막을 수 있다. 또한 말이 중간에 끊어지는 것도 저 있잖아요 처럼 무의미한 말을 늘어놓지 않는 것도 좋은 습관이다. 이러한 버릇은 자신감이 없음을 드러내는 표식이다. 필요하다면 보다 천천히 침착하게 이야기하면 된다. 풀이 죽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지 말고 똑부러지게 말아라. 네 번째 거절하고 싶을 땐 거절하라. 누군가 당신의 돈, 물건, 시간, 재능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주고 싶지 않다면 단호하게 거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희생물로 전락한다. 거절을 잘하기 위해선 자신의 힘을 믿어야 하며 평소 연습할 필요도 있다. 나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다. 나는 호구가 아니다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라. 그럴 듯한 변명을 하거나 둘러대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다가는 끝내 거절하지 못하는 처지에 몰린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렇게 하면 첫째, 처음부터 당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기에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할 염려가 없다. 둘째, 친구들과 친척들은 결국엔 당신의 솔직함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될 것이다. 내키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 당신을 혹시 친구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두렵다면 이렇게 자문하라. 스스로에게 솔직한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친구할 필요가 있을까? 친구란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이지 다른 것을 선택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다.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싫어한다면 그는 기생충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다. 부탁을 거절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당신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당신 곁을 떠나는 것이다. 이게 뭐가 나쁜가? 물론 부탁을 들어주고 싶다면 들어줘라. 상황이 되는데 무조건 거절하라는 뜻은 아니다. 다섯 번째, 화를 낼 필요가 있다면 내되 분노에 사로잡히지는 마라. 역정이 날 때 화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알아야 한다. 대개의 사람들은 분노에 사로잡히는 순간 스스로 재물이 된다. 가령 길거리에서 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아이와 신랑이를 버리고 있다면 목소리를 높이거나 화가 난 것처럼 행동해서 부모가 허락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단, 강압적인 태도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한다. 상황이 일단락되고도 심장이 뛰고 혈압이 치솟는다면 아이와의 충돌로 인해 분노의 재물이 된 것이다. 상황이 종료되면 그로부터 멀리 떨어질 필요가 있다. 잘했어. 아이도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전혀 속상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내면을 단련하면 정신건강뿐 아니라 고혈압 같은 육체적 질병도 막을 수 있다. 여섯 번째, 슬플 때 주의하라.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약해진다. 예를 들어, 장례업체는 슬픔에 빠진 당신을 이용할 수 있다. 그들은 죽음과 슬픔을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말하고 어디까지 지출할 수 있는지도 분명히 알아. 그들이 당신의 죄책감을 이용하려 한다면 대화가 될 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라. 말하는 말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대화를 거절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만약 그들이 사과를 하고 다시 대화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당신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한다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라. 당신이 원하는 말을 듣고서도 정반대의 것을 제안하는 사람들은 전형적인 삶의 방해꾼들이고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려는 부류이다. 그 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서 벗어나라. 무의미한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말고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 최선이다. 일곱 번째, 윗사람과 대화하라. 요구사항을 관철하고 싶다면 윗사람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학점을 무기로 사양하는 교수, 법에 대해 무지를 이용해 겁을 주는 세무 공무원,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으름장을 놓는 공무원 등 이들에게도 보고해야 할 상급자가 있다. 대표나 회장에게 간단한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메일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작은 권위를 이용해 당신을 희생물로 삼으려는 사람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화가 먹히지 않을 것 같으면 상급자를 찾아갈 것임을 분명히 알아. 또 필요하다면 망설임 없이 찾아가라. 당신을 희생물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상대와 마주할 때에는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당신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위축되어 있음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당신의 존재 가치와 행복을 일의 성패와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승부를 겨룬 오락처럼 밑그림을 그려라. 이 일은 내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마 같은 자세로는 냉정함을 유지할 수 없다. 이를 효과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선 게임을 하듯 상황을 다루어야 한다. 두려움과 불안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상대가 이 상황이 당신 인생의 결정적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갖가지 압박수단을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다.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비이성적인 행동이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가장 좋은 전략은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당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는 확고한 결단을 신호로 보내는 것이다. 감정적 동요에 휘말리지 않고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신호는 전달된다.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하 이것 봐라.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훈련한다면 궁극적으로 스스로의 감정 또한 제어할 수 있다. 그 능력이 당신에게 더 많은 만족감을 줄 것이고 당신을 더 많은 승리로 이끌 것이다. 아홉 번째 어떠한 상황이든 적극적으로 대하라. 면접을 보거나 어떠한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그 대신 해본 적은 없지만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라.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라. 이미 다양한 상황을 겪은 당신에게 어떠한 일이든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만한 자격이 있음을 해낼 수 있는 열정이 있음을 이야기하라. 지속적으로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사람임을 홍보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강하다는 인상 넘치는 자신감에 거부감을 갖는 일부 면접관들은 그러한 당신을 싫어할 수 있지만 대다수는 자신감을 높게 평가한다. 만약 일부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면접을 받다면 회사에 또 다른 면접을 요청하라. 이런 종류의 인내와 적극성은 당신에게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준다. 10.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주저하지 마라.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내밀한 개인사를 알게 되면 이로 인해 또다시 상처를 받지 않을까 두려운가. 이 두려움에 도전하라. 상처받을 수 있다는 이 오래된 공포는 99% 거짓말이다. 스스로를 드러내어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이런저런 개인적 화제를 언급해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비밀을 지킬 때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물론 개인의 성적 취향, 가정사의 아픔 같은 것들을 시시콜콜 드러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당신의 참모습을 주변 지인이 알게 됐을 때 상처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버려야 한다. 솔직해져라. 당신의 감정을 공유하라. 드러내지 않아야 상처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버려라.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과 말하기 두려운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왜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지 그 이유에 도전하는 일이 당신을 더 건강한 사람으로 만든다.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다거나 쉽게 상처받고 너무 소심하다거나 지나치게 다혈질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까? 아니다. 당신의 근심 걱정만 다 잡는다면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혹시 사람들이 당신에 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지는 않을까? 대개 그렇지 않다. 당신에 대한 험담이 떠돈다 해도 그 험담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것인가? 당신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 근거 없는 소문은 퍼질 수 있다. 그러니 가십거리가 되기 싫다는 이유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 2장의 정리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인처럼 행동하라. 그것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어떠한 권위도 나의 위에 둘 수는 없다. 스스로 헤쳐나가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순간 희생자처럼 살아가게 된다. 성공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가라.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목적을 쫓는다면 당신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승자의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짧은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가를 지불했다면 그에게 반드시 당신의 권리를 요구해라.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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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